오늘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연일 이름이 오르내렸던 정세균 전 의장이 결국에는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어서 1시간 좀 후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온신을 다해 노력하겠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주력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부분은 경제 부분이었다라고 방점을 찍었는데 이 부분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환영한다. 청문 절차 협조해달라. 한국당 의회 신여화한다는 독재 선언이다. 바른미래당 입법부를 행정부 수화로 만든 지명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전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의당 다소 우려스럽지만 경륜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평화당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다. 새로운 보수당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이셨고 육선입니다. 청와대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 본인도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정세균 의장을 염두에 두셨는데 본인이 사실은 고사를 하셨습니다. 앞서도 지금 지적됐던 내용 때문이죠. 입법부를 하셨던 분인데 책임졌던 분인데 행정부로 가는 것이 좀 마득한 건 아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지금 2년 6개월을 넘어서서 최장이죠. 최장하고 굉장히 상황이 본인이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조금 탐탁지 않은 여론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경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 살리고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더 지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세균 후임 총리, 이제 청문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기대와 우려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우회주의자시고 경륜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흥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만 그분이 가진 경력과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국무총리를 가시려고 생각을 했다면 미리 생각한 건 아니시겠지만 입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의 헌법 정신이 삼건분립이고 삼건분립 중에서도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장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법부의 최고 수장을 바로 이번 국회에서 지내셨던 분인데 곧바로 행정부의 2인자로 간다는 거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완전히 퇴색된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총선 이후라든지 이럴 때라면 괜찮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당 의장도 지내셨어요. 당 대표.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선거 앞두고 있으면 총리라든지 법무부 장관처럼 직접적으로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수장들이 있잖아요. 부처 중에서도. 그런 부처에서는 의원 겸직을 하고 있다가라도 그냥 중립적인 인사로 바뀌는 게 상례인데 이렇게 선거 앞두고 총리와 법무부 장관 두 분을 다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 과연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까 그런 의미에서 좀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두 가지에서 정세균 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이런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인 소명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 사무부 총장님께서 이제 앞서서 이낙연 총리의 임기가 한참 지났고 본인도 자기 정치를 할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역시 다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게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거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벌써부터 이제 몇 시 안 됐는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당내 사정은 저기 미주당에서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1월 16일까지가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맞춰질지가 제가 볼 때는 좀 미지수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지역에 출마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움에 생길 수도 있다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이 아닌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 지금 이제 스팟 플러스 원에서 논의되는 250대 50으로 가고 또 비례대표, 순수 비례대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또 나뉘어지는데 그런 대목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에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적합도와 그다음에 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조사에서 계속 1위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압도적 1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것은 당과 협의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할이 아직 예상은 안 됩니다만. 이제 말씀하시려는 부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꽂히기도 하고 선거가 국민들에게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물급 인사들이 종로에서 맞붙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언론에서 물론 본인들의 의사가 어떻게 될지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 됐습니다만 종로로 만약에 나가시게 된다면 황 대표의 거치도 궁금해질 텐데 한국당에서 발표한 얘기로 보면 일단 대표를 지냈거나 대표급 인사들은 조금 유리한 지역 말고 당에서 원하는 전략지로 좀 나가달라는 얘기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황 대표는 이번 그 발표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비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님 말씀드리고 또 한규환 대표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인사까지 합쳐서 저는 아까 정세균 의장님이 가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가시는 분, 나오는 분 다 선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의미가 국민들에게 강한 거예요. 뭐냐면 나오시는 분도 이낙연 총리도 뭐냐면 지금 여권의 대권 후보 중에서 다들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낙말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종로 출마 한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또는 당의 얼굴인 이해찬 대표님보다는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이낙연 총리를 얼굴로 해서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일단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미 좀 많이 그슬리신 분보다 이렇게 대권 후보에서 좋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로보다는 아마 총선에 있어서의 그런 간판 그러니까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나 이해찬 대표의 얼굴은 이낙연 총리 얼굴 뒤로 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황교안 대표님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비례대표 자체가 연동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원한대로 만약에 지금 225대 75고 연동률 50%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구다 비례대표다라고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어디든 파이팅이 필요하고 지도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의 격전이 기대가 됩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또는 이해찬 대표의 간판으로는 안 된다. 얼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요. 선거는 국정운영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정부의 가장 최고치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에서 42%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9%, 28%대로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33%를 유지하다가.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차기 대선 후보로서 우선에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당대표와 또 다른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역할을 해서 같이 가는 거지 누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시켜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민주당 전략을 짤 필요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정치인 출신이고 두 분 다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한데 정세균 의장님이나 이낙연 총리 그런데 굳이 다른 중립적인 인사나 다른 섹터에서 모셔온 분이 아니고 똑같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저렇게 바꿀 때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아예 진짜 경제 전문가를 모셔오거나 다른 법조인이 오거나 학계 전문가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과 추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의식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고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본인 자리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 청와대 의중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적 적절한 시점이라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